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이준석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인 이기인이 언론에 출연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에게 공청권을 할애한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오늘 이준석하고 많이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준석에게 공청권이 포함된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전 대표에게 여러 경로로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기인은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한 것은 이 전 대표나 당의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 등 한낱 얄궂은 당권과 권한을 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에게 공청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줄 테니까 국민의힘을 나가지 말고 차계 총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것을 도와달라 이런 제안을 했지만 이준석은 그런 거에 휘둘릴 생각이 없고 자신의 뜻대로 나가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기인이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하니까 이 말에 진이 여부를 놓고 논란인데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뻥카를 치고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고 우선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에게 공청권이 포함이 된 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만일에 국민의힘이 이준석이 분탕을 치는 것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끌어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더라도 이준석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은 공천 정도나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한다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여태까지 이준석을 내세워가지고 함께 선거를 치룰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당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 혼선을 초래하는 것을 봤는데 국민의힘에서 미쳤다고 이준석에게 선대위원장직을 맡기겠는가? 말도 안 된 이야기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준석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준석의 측근인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이준석과 회동을 한 천하용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밑에서 이준석 신당에 합류를 소통 중인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명단을 공유했으며 야당보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별로 놀라운 소식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현재 국민의힘이 전부 다 친윤계 의원들도 아니며 윤 대통령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차기 공천에서 나가리가 될 경우에는 자기도 어쨌든 간에 금배지를 달아야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이준석 쪽으로 붙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하태경이라든가 이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과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야당 의원들보다 여당 의원들이 많은 것이 이미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같은 사람과는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초반에는 이준석이 자신의 신당 이슈를 키우기 위해서 비명계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그들도 합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의 5선 비명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비명계 의원들은 이준석과 함께 정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당을 나와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지 이준석 신당과 합류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의 싸가지 없는 정치에는 함께 할 생각이 없다라고 오히려 비판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는 것은 이재명의 정치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정치를 한다는 명분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준석과 함께 정치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좌판인형 전체에게 배신자 프레임으로 찍히면서 정치 생명 자체가 아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쪽과 합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준석은 천하용인 말고도 금태섭 전 의원과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오늘 금태섭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준석과의 만남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금태섭 전 의원은 이준석과 자신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과 함께 정치하는 것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준석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준석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놓고 보면 왠지 금태섭은 이준석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거 역시도 사실 가봐야 아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금태섭이 이준석하고 신당을 창당을 해봐야 금태섭에게 이득될 것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기사 나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신당 창당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타이틀로 이슈가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금태섭 신당은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태섭이 이준석과 함께 당을 만든다면 이거는 전부 다 이준석 신당 이슈로 몰리는 것이고 금태섭이 이준석 밑에서 정치를 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데 금태섭 역시도 민주당에 나와서 신당을 만들고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준석 밑에서 수구리그 들어가서 정치를 한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며 결국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조율하는 과정에서 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비례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문제는 더욱더 커지겠죠 현재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비례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면 비례정당으로서 3석에서 5석 정도를 건질 것으로 보이는데 비례정당은 남자가 비례순번 2번에 못 들어가면 사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순번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것은 불보듯이 뻘한 상황이죠 이준석과 만나는 정치인들은 많고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게 될 때까지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믿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 말이 지금 하도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과연 신당을 창당할 만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준석이 신당 창당 이슈를 띄우고 나서 말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도 천하용인과 회동을 하고 난 후에 말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천하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의 신당은 수도권을 기반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기반 정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준석은 영남 중심 정당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보수 신당으로서 광주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대구에도 출마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준석의 신당이 보수 기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또 어떨 때는 2030 세대만 노릴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엄청나게 넓혀가지고 전국구의 정당으로 키우겠다는 등 좀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준석의 신당이 보수 신당인지 제3지대 신당인지 지역적 기반 어디인지 하나도 구체화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함께 할 사람들 역시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명계를 언급하다가 비명계에서 선을 그으니까 이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의당의 류호정이라든가 금태섭의 양양자에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 있으면은 계획이 진짜로 굉장히 크고 줄기가 없는 모습이라 이준석의 신당 창당 관련해가지고 마스트 플랜이 무엇인가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현재 이준석이라든가 그의 측근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저건 그냥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이준석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 플레이죠 자신에게 이슈를 지금 집중을 시켜서 만일에 본인이 국민의 힘으로 돌아간다면은 최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이슈를 집중시키는 행보를 보고 있고 설사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더라도 창당을 하기 전에 최대한의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양날에 거미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슈를 집중을 시키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실체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한 역풍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준석이라든가 이준석 측근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다든가 이준석 신당이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곧 확인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뚜껑 막상 열어보면은 별거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now have some and 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